안녕하세요. 오늘은 전라도 보성으로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이 집을 한번 보고서 이렇게 한번 멀리서 보고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. 좀 더 자세히 볼 집은 따로 있어요. 맛보기로 주변 풍경 보는 거죠. 축사가 다 붕괴되고 있어요 보니까 집들이 여기 여러 채가 있고 이것도 당연히 시골집이고요. 이 집이 이제 눈에 오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시골집이 주변에 한 10채 정도 있습니다. 자세히 봐야 되면 요 속에 있는 시골집. 창고인 줄 알았는데 옛날에 실제로 사람이 살았대요. 저 굴뚝 흔적 보이시죠? 막 지은 집인데 그래도 옛날에 힘든 시절에는 뭐 공간만 있으면 집을 지어야지 어떡하겠어요. 네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참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